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재영입니다. 서울에서 천황센터입니다. 오늘은 제 좋아하는 소식을 소개할게요. 이 소식은 Lady Box Afternoon Tea입니다. 제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Lady Box Afternoon Tea입니다. 아니, 제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Lady Box는 제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식을 들으신 애매입니다. 제 소식을 들으시며 정릉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그렉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그렉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샌디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베네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다윈은 드래곤파이에 왔습니다. 그렉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그렉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그렉은 샌드위치에 왔습니다. 제 이야기의 보도에 왔습니다. 안녕!